블박차는 쭉 가다가 왼쪽의 목적지가 간판이 보이네요.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가겠습니다. 쭉 가다가... 어? 여기, 여기, 여기... 여기서... 뭔가요? 쭉 가다가 여기다! 보여요, 간판이. 아,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여기 중앙선인데도 그냥 퍽 꺾습니다. 저 멀리, 아주 멀리 오던 차가 엄청 빠르게 오네요. 엄청 빠르게 와서 과아! 상대는 역주행을 과속으로 달려왔고요. 차를 몇 대 넘어왔나요? 여러 대를 넘어왔어요. 여러 대를 넘어서 그냥 내따떠 달렸고 나는 불법 좌회전했고. 상대 측에서는 지금 양쪽 보험사에서는 둘 다 내려면 됐다. 블박차도 중앙선으로 넘어갔으면 블박차 40% 잘못이다. 상대차 60%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는 무슨 소리야? 못 받아들여! 상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? 50 대 50 생각할까요? 아니면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 생각할까요? 이거는 상대차가 엄청난 가속이기 때문에 60 대 40보다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 되지 않을까요? 상대차 잘못 한 70%? 이건 제가 볼 때는 70 대 30 내지 한 80 대 20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블박차도 물론 잘못했어요. 왜 중앙선으로 넘어갔어? 그런 점에서는 40%까지, 블박차를 40%까지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블박차 잘못 한 20, 30 정도 보고 싶습니다. 맞은편에 차가 안 오잖아요. 맞은편에 차가 안 와서 좌회전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걸로는 안 되죠. 안 되는데 여기서 엄청 빠르게!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블박차 잘못 30% 또는 20% 쪽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물론 6 대 4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